절대 우리 지지 않을 거라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법같이 리버스 스윕 정말 너무 멋있고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팬들이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낼 테니까. KT다운 플레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리즈까지 팬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야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전병! 이제 V2를 향한 마법사의 주문이 참실로 향합니다. 다시 2년 만에 또 한국 시리즈를 가게 됐는데 그때의 기억 잘 간직하고 있어서 제일 더 오래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올라온 만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